44번 선반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반작업입니다. 선반의 바이트는 끝을 짧게 장치한다. 대부분의 공작기계는 바이트의 끝을 길게 하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짧게 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 중에는 면장갑을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선반작업은 회전체죠. 선반뿐만이 아니라 선반밀링, 연삭기, 롤러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전하는 작업에는 절대 장갑을 착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면장갑이나 목장갑은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절삭칩의 제거는 반드시 브러쉬 등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작기계라는 게 쉘을 깎는 거라고 했죠? 쉘 부스러기가 나오는데 쉘 부스러기가 날카롭습니다. 심체에 닿으면 베이거나 찔리거나 하는 사고를 당할 수 있겠죠. 반드시 브러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 중 일감의 치수 측정을 할 때에는 기계 운전 상태를 저속으로 하고 안되죠. 정지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주유도 마찬가지지만 치수 측정이기 때문에 저속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고가 발생하죠. 상해를 당하게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선반이 나왔는데 선반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또 뭐가 있었을까요? 선반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칩 브레이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선반은 칩이, 선반은 가공물이 움직입니까? 공구가 움직입니까? 선반은 가공물을 회전시키는 거죠. 공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밀링은요? 밀링은 공구를 회전시키는 거죠. 어쨌든 이 가공물을 회전시키는 특징에 의해서 짤려 나오는 칩이 아주 길게 이어져 나옵니다.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힘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휘어져서 뭉치게 되겠죠. 부피가 커지게 되고 근로자와 접촉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칩이 깎여져 나오면서 바로 잘라줄 필요가 있어서 그 바이터에 칩 브레이크를 달아서 칩이 깎여 나오면서 칩 브레이크에 의해서 짧게 짧게 끊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선반 그러면 가장 중요하대로 보시면 되죠. 그거 이외에 방진구, 진동을 방지하는 기구, 직경의 12배 이상 되는 그런 긴 가공물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방진구입니다. 45번 프레스의 손천외기식 방호장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손천외기식 방호장치에서는 숫자 몇 가지 알아둘려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4분의 3도 있었고, 300하는 것도 있었고, 1분의 1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숫자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자 그랬습니다. 방호판의 폭이 거명폭의 2분의 1 이상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슬라이드 행정수가 300SPM 이상의 것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100 이하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인식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길이는 40mm 이상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죠. 수인식은 50mm 이상으로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 이하로 하는 거죠. 잘못됐습니다. 이게 너무 높게 되면 신체 타격하는 게 상당히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즉,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SPM, 분당 회전수를 얘기합니다. 그죠? 분당 회전수를 좀 작게 잡아주는 거죠. 100 이하인 경우에 적극적으로 권해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천외기 봉의 행정 길이를 거명 높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진동의 폭은 거명폭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죠. 슬라이드 하 행정 거리의 4분의 3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낼 수 있는 구조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 길이가 300mm 이상일 경우에는 방어판의 폭도 300mm로 한다는 것도 보기로 잘 나옵니다. 실기에서는 이런 게 괄호 넣기 문제로도 나오거든요. 이 숫자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하십시오. 4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할 이동식 크레인의 방어장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원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방어장치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양중기죠. 그렇죠. 양중기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암기하는 크리곤에 이동식 크리곤을 포함하고 승강기를 포함하면 이 전체가 크리곤 리프트곤돌라 승강기. 이렇게 해서 양중기 종류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양중기 그랬을 때 그래도 좀 알고 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크레인에는 종류 중에서 일단 호이스트가 포함된다는 것도 간혹 문제가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리프트 종류와 승강기는 종류를 각각 좀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리프트는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장 많은 게 건설용 리프트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와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는 것. 승강기 종류로 들어가게 되면 승강기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승객용 엘리베이터. 제가 안 적어도 되겠죠.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승객 화물용 이 둘을 합치면 되겠죠. 그렇죠.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양중기라고 그러니까 방어장치 부분에서는 양중기 방어장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부하 방지장치와 권과방지장치 그리고 비상정지장치와 제동장치 이렇게 들어가고 특별히 승강기에만 해당되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강기를 제외한 나머지 방어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해서 승강기 방어장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승강기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뭡니까. 파이널 리미터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 인트락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조속기, 속도 조절기에 해당되는 조속기. 이렇게 세 가지는 승강기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이런 부분들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음엔 또 다양하게 문제가 변형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 제동장치 들어가고요. 권과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파이널 리미터 스위치가 방금 얘기했죠. 여기 승강기에만 해당됩니다. 출입문 인트락 장치와 조속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동식 퀘리니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가 되어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